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희한이랑 같이 보내는 거 어떨까요? 오케이! 렛츠고! 와 대박! 안녕! 나왔어요? 햇빛이 장난 아니게 쨍쨍해가고요 지금 눈은 못 뜨겠어요 어디 갈게요? 레인 룸에 왔습니다 오늘은 아기! 아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이 레인 룸은 사실 2012년부터 시작했던 아트입니다 이게 익스피리멘트로 시작이 됐는데 한스코츠랑 플로리안올트클라스가 여기저기해서 인스토레이션을 셋업을 했어요 지금 호주는 20, 20년인데 호주 너무 늦어 레인 룸에 들어왔는데요 이거 봐요 하나도 안잡고 있어 오 들어가고 있어 오 들어가고 있어 통장 위에서 히트 센서가 다 있답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어다니면 저 위에서 알아서 비가 멈춘대요 이렇게 수영몬리에서 당하여 모두가 존기 같죠? 이렇게 수영몬리에서 당하여 모두가 존기 같죠? 그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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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였어? 이거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이제 나왔는데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여기 볼 게 엄청 많아요. 볼 게 엄청 많네. 어, 초도 있다! 저 초도 진짜 많아요. 이제 안녕. 안녕. 사실 이거 엄청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두운 방에서 이걸 뭐 하는 거지? 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정말 멜본에 계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 영상이랑은 완전 달라요. 이제 제가 차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음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차하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주차장인데요. 오늘은 주차를 2층? 2층에서 했습니다. 아, 맞다. 한국에서는 노름이 불법이라고 들었어요. 호주는 불법이 아니라서 카지노가 엄청 많습니다. 전 노름을 안 하니까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나오고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제 크라운에서 나왔어요. 왜냐면 사실 크라운에서 먹을 게 없어요. 맛없어요. 뭐. 그래서 나왔어요. 바이 바이 크라운스. 바이. 이따가 차 주차는 여기에서 했으니까. 뭐. 이따가 봐. 멜본에서 CBD로 갈 거예요. CBD에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하이티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하이티 먹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루시가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아, 있거든요. 여기에서 옛날에 공연했는데 저기 맨 끝에 가서 그 엔트런스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공연했었어요. 이제 크라운에서 나왔으니까 슬림 타고 CBD로 가는데 저 저번에 그 외에 차이미즈 룬의 유기의 공연을 저 밑에서 했어요. i feel like i'm traveling Melbourne today. oh my god. 오오오오